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 9분대들의 강화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비원팀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 9분대들의 강화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훈련장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항공군 대장 김광역 동지, 항공 및 반항공군 정치비원 항공군 소장 석상원 동지가 맞이했습니다. 강화훈련은 저격병들이 생소한 지대에 고공 침투하여 전투조 단위별로 정확한 전목표에 투하하여 습격전투 행동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실전능력을 정확히 갖추는가를 판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경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항공 및 반항공군 직속 저격병 여단 전투원들이 참가했으며 저격병들의 전투 행동을 여단장 정치위원들이 직접 지휘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감시대에서 훈련진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저격병들을 태운 수성기들이 훈련장 상공을 덮으며 날아들고 전투원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조국보위, 혁명보위의 신념의 맹세로 한가득 심장을 불태우며 평시에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저격병들은 지정된 강화 지점에 정확히 착지하여 다음 전투 행동으로 이전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저격병들이 강화를 정말 잘한다고 불의에 떨어진 전투 명령을 받고 생소한 시대에서 여단장 정치위원들이 직접 전투원들을 이끌고 능숙한 전투 동작들을 펼치는데 정말 볼멋이 있다고 용맹스럽고 미동은 진짜 배기 싸움꾼들이라고 하시면서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훈련에서는 조선인민군 제162군부대 전투원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훈련과 판정을 해도 이처럼 불의에 규정과 틀에만 메어 달리지 말고 실전과 같은 여러가지 극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하여 실지 인민군 부대들의 전쟁 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열 단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유사시 싸움 마당이 훈련장과 같은 공간과 환경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전투원들이 언제 어떤 정황이 조성되어도 맡겨진 전투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훈련 조직과 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군대로 육성하자면 훈련혁명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나가며 한가지 훈련을 해도 전쟁 환경을 그대로 설정하고 여러가지 불의적인 정황들을 수시로 조성하면서 실용적이며 참신한 실동훈련을 강도 높이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군 장경들이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에 계속 흔히 물러 조체혁명 위협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훈련에 참가한 전투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이 밝힌 훈련혁명 5대 방침을 높이받들어 항먼지 화양래 서린 훈련장마다에서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실전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만능 싸움꾼으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최강의 자주적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며 상리적으로 전진하는 김정은 시대의 번영을 무족의 군사력으로 굳건히 담보에 나아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